안녕하세요 술집 맛집을 소개하는 스봉입니다 오늘은 의정부역 부근에 위치한 할머니 순두부집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0년이 넘게 영업을 해오면서 할머니는 이제 쉬시고 아드님이 운영을 하고 계시던데 이렇게 느낌있는 노포가 되었습니다 일단 여기는 대더넛 맛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과 상호대로 할머니가 차려주시는 느낌의 순두부와 김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두부, 김밥, 소주 이렇게 주문했는데 금액은 8천원으로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소주도 판매를 하고 있어 인근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도 하고 있었으며 젊은 분들에게는 김밥천국의 역할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순두부는 양은 냄비 가득 담겨서 위에는 매콤하고 감칠맛 좋은 양념장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밥 속재료는 별거 없어 다소 밋밋한 맛을 내줬는데 순두부와 함께 먹으니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인심 좋고 따뜻한 순두부와 별거 없지만 당기는 김밥은 아주 좋은 소주 안주였습니다 인근엔 재래시장과 부대찌개 거리가 있어서 그곳과 함께 묶어서 방문해 보는 것도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